하... 이 게임 또하게 될 줄이야 가자! 흑형 주술사! 주술사인데다가 흑형이에요 이게 존나... 막 구두교의 주술 같은 건 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얘는 구두교의 주술이라고요 아 이거 너무 인종차별적인 발언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나 남아프리카 그쪽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 여기 어디야? 아 그래 여기서 에트라이트 만지다가 서버 끊겼어 아 교관 부족 움직이면 취소됐나 본데? 라이브 짱 네 짱 나 어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뭐야 아니 이거 하면은 워크 아니 워크랜덤 디아골로 포털처럼 이동할 수 있는 그런거 아닌가? 아씨 세모가 없어 아니 근데 여긴 어디야? 저기였던가? 길을 잃어버렸어 아이 야 여긴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나 뭔가 잘못가고 있는거 같은데? 나 정말로 잘못가고 있는거 같은데? 애들한테 길 물어볼 사람 없나? 헐 내가 도와줄게 헐 어? 죽었어 칼에다의 일병 됐음 아이 진짜로 길 잃어버렸어 여기가 어디야? 헐 물어볼까? 아이 좀 무서운데 헐 사라졌어 헐 헐 칼에다의 일병 헐 이 헐 죽을기는 너무 무섭다고 아이템에 뭐 되돌아가는거 없냐? 보통 이럴때 막 돌아가는거 주고 그러는데 없네 시X 시X길 잃어버렸어 시X길 잃어버렸어 아 잠깐만 죽으면은 죽으면 되지 않나? 죽으면은 되돌아갈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됐다 이제 죽을 수 있을거야 좋아 하하 역시 난 천재야 아 시X 드디어 돌아왔다 뭐 이런? 시X 아니 근데 그 거대말벌이라는게 어디있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하하 이걸로 하면 좀 빨리 가던데 빨리 못가네 아까 여기로 나왔는데 말벌이 있던가? 여기였나? 여기였나? 까먹었데 야 여기 왜 모래바람이 아 그래 이거야 그냥 때려주겠지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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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아... 벽... 됐다 깔짝깔짝 뒤쥐 깔짝깔짝 뒤쥐를 처치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건 저승이네 아톡하다가 킬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깔짝깔짝 뒤쥐 깔짝깔짝 뒤쥐 깔짝깔짝 뒤쥐 깔짝깔짝 뒤쥐 야 여기가 안있지 않냐 여긴가? 그니까 여기로 가는 아 여기있네 심형과 맞추어가는 주술사 씨발 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욕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깔짝깔짝 뒤쥐라는 애가 있을거야 그래 아잇 아잇 어우 레벨 3위를 쏘면 좋지 않은데 그냥 레벨을 더 올려야겠어 좋아 그리고 깔짝 뒤쥐 깔짝깔짝 뒤쥐가 아니라 깔짝 뒤쥐구나 어? 스키들 레벨업하니 왜 이렇게 많아가 많이 되지 뭐야 이건 뭐야 이건 같은거를 계속해서 쓸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하는건가 오 그렇구만 이렇게 했는데 데미지가 증가하나보네 이렇게 해서 데미지가 증가하나보네 피가 없어 근데 마나가 없어 아니 뭐 봐봐 18 와우 어 17에 플러스 푸인가 어 나 이거 DC 대학에서 이겼을 때 나오는 그건데 뭐야? 어쨌건 되돌아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곳이 여기인가? 어? 나 레벨스 하구나 네 스킬은 자동적으로 입수하는 그런 방식인가? 으음 일단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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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구나 자동 공격 오 좋네 텔레포 오호 이렇게 있구나 별로 쓸모없군 어쨌건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은 자동적으로 스킬을 얻는 그런 방식인가 보면 으음 대충 이제 이해했어 빨리 레벨 20 찍고 접어야지 스킬 총먹 이제 의자에 앉아 의자에 올라서 하지 말고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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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 스 스킬 흐음 오... 퀘스트가 많아 뭐야? 저 군대에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지 근무하기 싫다고 나만테 극복 맡기는 그런거 뭐야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일단 여기 길이 있나? 못 가는군 아 맞아 이거 누르면 달릴 수 있었지 아 봐 흠 어 사택 뾰족식과 이건가? 좋아 내가 또 아이템이 좀 끼고 싶은데 음 아직도 레벨 5가 되려면 멀었어 레벨 5가 되어야 돼 싸워라 싸움은 나쁜 짓이야 무지 모르지만 일단 응 길이 멀어 여기서 이렇게 봐서 우측으로 껍고 계단 올라가서 건물에 들어가면은 추술사 길드 그래 어렵다 뭐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레벨 5가 되어야 되네 야 오 여보세요 옷 벗고 뭐해 으흠 으흠 나가요 안녕히 가세요 어 도시네 애테라이트가 쯧 이거라면 뭐가 되지 아 바로 이동할 수가 있구나 못가네 이걸 쓰면은 전략질주 어 어 나 방금 점프해서 들어간대 뭐 어째껏 쯧 떨어지고 싶단 말이야 어째껏 어쩌다 오니 퀵스 퀘스트가 완료됐어 완료됐어 쯔누비애군 뭐래 어쩌라는거지 아이 퀘스트였어 저거 잠깐만 퀘스트 해결하려고 온거였는데 이 느낌표가 해결됐다는게 아니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구만 아잇 뭐야 왜 이딴거에 내가 주.. 주워야되는거지 취소 흫 퀘스트 어 그러냐 어어 퀘스트 도망 끼고 싶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면 지도 표시가 되는군 근데 문제는 길을 또 모르겠어 또 짜증 수치가 올라갈라 그런다 내 짜증 수치가 올라갈라 그래 아이 좋지 요건 또 뭔데? 인접지형 올디아달 회랑 올디아달 회랑에 과연 뭐가 있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이C UI가 헷갈리게 하고 난리야 어쨌건 나가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가서 애들 잡다고 하면은 레벨을 올리겠지 말벨 위에 뭐 이상한 표시가 있던데 퀘스트인가 어쨌건 나 레벨 4니까 레벨 5짜리랑 길을 잡으면 레벨이 꽤 많이 오르겠지 우리는 물고기니까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못 올라올 미친 올라오네? 뭐야 미친거 같네 하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오네 안전하게 왜, 난 마나가 없어 마나 좀 치워 가지고 해야겠다 영희씨가 올라왔다는 느낌은 안 쓰는데 응 잡을 수 있을까? HP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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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됐다 안 했다 뭐야 이것들은 길든가 보네 헐 고도리다 오 오 아아 랍 오우 오우 경험치다 이제 HP 좀 올렸다가 이제 HP 좀 어 꽃등의 물이네 이거 잡으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나? 아닌가 기억이 안 아씨 뭐냐고 아니 아까부터 왜이래? 아 아까부터가 아니라 나 게임할때부터 이런씨 아니 이봐요 나 게임하고싶어 어 아 꽃등의 물이 일단 HP 좀 회복시키고 해야지 어디 보자 지가 지면 되겠지? 원래니까 불에 잘 타지 않을까? 아 사람들 룩이 좀 더 왜 저래 어쨌건 레벨은 잘 오르네 레벨은 잘 올라 대박 너무 안오르는 아 너무 MP 차은 속도가 느린데? 음 으음 어 죽기 직전이었지만 아무래도 살았어 어 잠깐만 내가 꽤 위험한 속도 아닌가? 가만히 있다면 나 죽을 지 괜찮겠지? 괜찮을거야 내 MP 리젠렙이 더 빨라 좋아 음 아 잘못 누른데 아 아 여기 있구나 그럼 난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길을 쭉 하면은 이쪽이 있다는 거겠네 아야 문 넘어가네 어쨌건 알았으 이쪽을 쭉 하면 된다 이거지 이쪽을 쭉 하면 된다 아 맞아 달리기 휘차하니까 넘어가자 미안 너희 농작물에 저보다 짓밟아서 어디 보자 이동인가 오 캐스터 완료됐어 어차피 너 꽤 짭짜네 좋아 이건가 오 레벨업이야 나 마음 배우는 거 없나 야 여기서 말 못 꺼나 그래 아니 표식 지정이 아니라 젠장 어떻게 올라가 됐다 뭐야 이건 뭐 이걸로 되는 거냐 어 데미지 좀 입었네 이런 심부름도 해야 되는 거야 심부름은 좀 아니 하지만 레벨 빨리 20을 찍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전략 질투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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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윽 오 오셨어요? 예 어 예 네 네나 네 문걸이 부서지겠네 어 아니야 아 그렇지 지게를 나도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장대하고 뭐지 이 게이가 아니 게이라기보다는 안 어울리는 룩은 머리는 마법사 모잔데 하체는 그냥 허벅지가 전부 다 드러나는 샌들 확대가 UI를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요 네 흑형이요 네 스타킹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잡아봐야지 죽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무리 되시다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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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꺼에요.. 예.. 될걸요? 근데 전 스토리.. 네 일단 해보세요 스토리 전부 다 무시함이 너무 기계가 상관없어요 길어 요점만 말해 요점만 그니까 누군가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 요점은 그니까 누군가를 찾으러 와라 이거잖아 그래 왔니? 뭔가 움직임으로 가는데 잘못 들었나? 여기 못 올라가나? 아 됐다 됐다 찾았다 퀘스트 전투? 퀘스트 전투? 아 팔이 아닌데? 뭐 상관없겠지? 사사카님 면목 없습니다 뭐? 걔 누구냐? 어.. 어.. 흐어 흐어 싫어해 어째껏 어 앞에서 패킹을 해주네 뒤에서 딜이나 넣어야겠다 한 손으로만 그냥 발로 해도 되겠네 발로 억지발까로거로 아.. 억지발까로거만 해도 되겠다 리얼 뭐야 이거 이거 하면은 그니까 이 냉기를 사용하면은 에피가 충전되는 거 그리고 이걸 쓰면은 데미지를 더 줄 수가 있고 뭐야 뭐야 아 그래 니가 안해도 나한테 나한테 온다 아 아파 아 쭉 차네 쭉 차 진짜 업디벌 깔아봐도 안 되고 이기네 쩌트네 이거 아 나 죽겠네 야 나 죽겠네 야 미안 난 도망간다 야 이건 어 뭐야 회복해주네 아유 뭐야 아싸 뭐라고 해야 되지? 말랩 옆에서 쩔 받는 느낌? 어... 하아... 어 템이다 아싸 말랩이 떨어뜨리고 간 템 내가 먹어야지 클릭 뭐해 뭐해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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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찮으니까 생명 어... 음... 어쨌건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전략 제축 퀘 퀘스트 해결하려고 최초 거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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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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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가 일어났지 뭐... 아무래도 좋았나 사ύ 아... 으으윽 흐으윽 owym emberek 어머研 при 경우 그니까 경험치랑 돈이나 줘 어 뭐야 돈 더 있.. 아 경험치 더 있네? 경험치 된다 테스트 뭐야 이건 어 박병권 이건가? 그리고 뭐라는지 모르지만 일단 싹둑 돼지 어쨌건 달리기 잠깐만 돼지에서는 이쪽인가? 아 여기서 조사를 하면은 이게 나오는구나 이거 불태우면 되지 않을까? 불태우면은 여기 두 돈이 있는데 전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더불어 맛있는 호박코이도 먹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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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때려? 아 마나가 없구나 어? 레벨업 아 귀를 잡아라 오 비슷한 뭐지 어 썬더다 썬더 이거를 이렇게 오 대비 좋지 않을까? 대비지가 너무 구이네 아우 대미지가 굴려 아우 대미지가 굴려 쌀쌀 효과가 오는데? 아 아 에이저가 구출했다고? 괜찮 이미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째껏 자 이제 시세 들어와서 테스트 뭐야? 테스트 해결이 여긴 또 오디오 아니 누가 큰 도록용 좀 채취해줘 안녕? 잠깐 잡 어디에 있는지? 레외 3짜리네 잡으면 되는건가? 개 마르는데 퀴즈 봐봐 잡았다 이제 퀘스트 줘 네 이제 줘 아니 어 꽤 많네 어 꽤 많네 어 아 르메용이 뭐하냐고 했을던 같은데 아 오늘 좋은가 퀘스트 어 봐봐 몇마리 잡아야 돼 너무 많이 잡아야 돼 어 어 어 어 어 뭐야 내가 그렇게 많이 잡아냈는데 뭐야 뭐야 아이씨 개 어찌 꺼리 있어 퀘 퀘스트 저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줬으면 좋겠는데 카카은 저걸 쓰러뜨려라 아니 딱히 내 알바인데 빨리 보석 좋아 오 경호치 많이 좋아 개좋아 야생디지 내가 왜 이런 짓을 야 이런건 종업원 쓰라고 종업원을 미친거 아니야 여기 지내가던 모험자한테 이런걸 일단 이거 했지 전략질주 퐁으로 만든 함정 이거를 열면은 아 잘 못썼어 좋아 통으로 만든 섬정이 여기 더 있어 야생디지 야생디지 나타났다 으으으으음 죽었네 어 레벨업이다 제가 내가 분명히 허리뛰가 없었잖아 이걸로 모든 대위 racism 2층의 ведom 퀘스트 마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아.. 미친 퀘스트 마크인데 퀘스트를 받을 수 없어 미친거 아냐? 오랜만에 여보는 자고 합니다 어 이제 여유다 여유 그리고 무당벌레 처치였나? 뭐야 이거 내 알바니 아싸 지나가다가 경험치에 끊겠다 개좋아 아니 그나저나 이거는 이건 또 어디야? 서울 다니엘란 초보 검색사 아 찾았다 역시 위에 있었네 이런 데서 퀘스트 받지 말라고? 어휴 죽자 안 죽네 어휴 오 좋아 일단 이게 좋겠지 어휴 퀘스트 또 있어? 어쨌건 일개밍 빨리 이런걸 잡아놔야지 아니 빨리 이런 퀘스트들을 해결해야지 레비를 하고 하든가 봐야될까 아 역사 한번 끊어야겠다 오십니다 하든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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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